4 승리가 있었습니다 강동수에서 어 1종은 첫 공격 벗어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요 또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임종은의 공격 2번이 벗어납니다 이 임종은에서 서비스 특정 예 공격 선수하고 시합했던 것처럼 그런 경기음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 예 강동수의 서브 아 아 어 드로 예 추세에 몰린 임종은 백핸드 탑스핀 하지만 돌아오는 공이 점수는 7대 1이구요 6점의 간격 임종은 포핸드 강한 대월때와는 포핸드 탑스핀이 많이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한 점을 따.. 임종훈의 서브 건져 올린 봉 들어오지 않으면서 한 포인트를 따.. 예.. 반면에 임종훈 선수는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이기고 있지만 끊을 필요는 있습니다 임종훈 아.. 예.. 확실한 득점을 원했습니다 임종훈의.. 그렇죠 자.. 10대 6이 되.. 게임 포인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11대 2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임종훈의 서브 끈질기게 맞춰냅니다 임종훈과 강동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자아.. 네트가.. 1대1 에스코어 살짝 끌어왔습니다 와.. 강동수의 서비스 한 점을 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탑스피 아.. 강하게.. 하지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대단하시죠 너무 안보여요 오.. 아.. 어어.. 아.. 지금 정대왕이 지금 다음 문제 성전사 아.. 음... 임종훈의 서브 공격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아 강동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좌우를 흔들어봤고 이번 공격은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는 7대5입니다 강동수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아 네 네 임종훈의 공격범칙 오해 스코어 임종훈의 서비스 임종훈 찍어 누릅니다 공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동수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임종훈입니다 강동수 받아냈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 점을 뒤져있는 임종훈의 서비스입니다 임종훈 벗어랍니다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수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강동수 네트를 맞돌아가면서 강동수의 매치 포인트 음 어 으으 hasht 갈동수의 3구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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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훈이 준비합니다 임종훈의 선제 공격 강한 서브 득점 6대2 끌어오는데요 임종훈 결국에는 또 한점을 강동수의 서비스였구요 이 기회가 날아갑니다 4점의 리드가 있는 상황 벗어납니다 조금 길었던 4점의 차이가 있는 경기 임종훈의 서브 임종훈 완벽하게 몰아붙입니다 이 판을 뒤집고 있는 임종훈입니다 임종훈 10대4 임종훈 선수가 갖고 왔습니다 임종훈의 매치포인트 오늘의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임종이로 임종겠지만 임종군 임ете